선거부정의 핵심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조 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 조작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이 가능하지 않으면 전산 프로그램으로 마음대로 득표소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간이 떨렸어. 보시게 되면 맹주성 교수님이 한안공대 맹혜 교수님이 이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는데 아무튼 한숨이 나옵니다. SNS에서 신바람이 나서 보도하는 것이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면 수개표를 하게 됐다. 위조 투표지를 세는 것이 전면 수개표인데 그걸 뭐죠? 다 부하내동하니까 댓글에서 100% 만세를 부르는 것이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참 딱하다는 이야기죠.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고요? 유령 투표지임을 하긴 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러분 뭐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서 뭡니까? 개함. 개표소에서 들고 오는 여러분 투표함 속에 다 뭐죠? 위조 투표지를 다 투입해 놓은 건데 그걸 세문만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게 맹주성 한양대 공대 맹혜교수의 주장인 겁니다. 아니 개함 단계에서 사전투표가 끝나고 다 뭡니까? 맞춰놓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아니 그걸 세는 걸 가지고 무슨 승리단이니 우리 윤 대통령이 큰일을 하셨다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투표함 속에 이미 투입된 유령 투표지를 전자개표기로 통과시킨 이후에 육안으로 수개표한다는 것이 무슨 여러분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령 투표임을 하긴 해도 이미 개표기를 통과했는데 무슨 수로 무효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참 대한민국이 정말 참 어떻게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그냥 사기를 내놓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편안으로 내놓은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위조 투표지 제작을 막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투표연계에 날인하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이 뭐냐? 위조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매수만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면 사전투표일 전에 한 한 달 전에 선거 사기 세력들이 전체 기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거구마다 얼마를 조작할 건지. 2024년 총선에서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처럼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해 가지고 확보한 가짜 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면 사전투표일을 몇 프로 정도 조작할 건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한 달간 정도 가짜 사전투표지수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껏 전산조작에 의해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선거범죄의 핵심은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산조작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부정성을 막으려면 위조 투표지 제작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 제작을 못하게 만들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보할 때 찍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핵심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주도하는 선거범죄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이룩된 겁니다. 하나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에 조작값을 입력해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하는 겁니다. 중요 수단은 투표지 분류기하고 집계 서버에서 이룩대로 숫자를 조작하는 겁니다.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여러분 규정한 대로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 날인 대신에 도장 이미지 파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 되는 데 다 이름들 뭐죠? 가짜 투표지를 지역선관위가 다 제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선거를 정상화 하려면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대통령도 의지가 없고 국민의 힘도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누구도 의지가 없는 겁니다. 기가 찬 일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고치는 문제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무슨 일이 진짜 의지가 있어야 여러분들 그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를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러면 너무 간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투표지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 용지마다 찍었으면 없으니까 투표지 않게 교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인으로 규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국민의 힘도 관철 못하고 윤 대통령도 그걸 관철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임명한 여러분 김용빈이라는 신임 선관위 위원장이 가서 여러분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다 화 있을 겁니다. 하트면 남자들이 이런지 어떻게 사내들이 이런 건지 당신들 때문에 국가의 존망이 지금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을 날인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조 투표지를 제작 투입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투표지 관리관 도장 jpg 이미지 파일 사용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선관위가 그냥 힘의 원천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관철시키게 되면 부정성을 못하는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사인을 날인하게 되면 위조 투표지 제조 및 투입이 어렵게 되고 전산 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윤 대통령 이거 좀 도와주시오. 당신은 자식이 없지만 우리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여러분 이거를 투표관리관 도장을 마음대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런 위조 투표지를 엄청나게 만들어서 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산시 재건 표장에서 나온 이 뭡니까 그냥 인쇄소에서 뭉텅이로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인쇄소에서 뭉텅이로 만들어진 천억이기 때문에 이 뭐죠 인쇄소에서 검정 뭡니까 잉크가 묻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게 다 가능한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천장 이천장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차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었던 투표지들입니까 qr코드니까 사전투표지인데 인쇄소에서 만들어낸 거 가지고 전부를 뭉텅이로 그냥 쳐넣은 겁니다. 이 이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인천시 교육감 현장에서 이러면 잡힌 겁니다. 빠빠라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작을 했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뭡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백장 수천장 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추입하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이렇게 도둑질한 놈도 밉지만 이 도둑질을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게 너무나 여러분들 개탄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한 번 보시죠. 이게 이런 말이 되냐고요. 이 가짜 투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투표지를 빳빳하게 집어넣는 투표자가 어디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뭉텅이로 쳐넣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참 이렇게 좋은 시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인데 이 보시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당일 투표소든 사전투표소든 간에 그런 날인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건데 이걸 참 대통령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건데 지금이라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사는지 앞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할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kabul해 볼까요. 음 강의